해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이한중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미씨, 섬미씨 오늘날 말이죠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활짝 그냥 아주 기분이 많이 없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요가 도달을 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고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아침부터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섬미씨가 꼭 소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죠 우리 소녀 같은 섬미씨가 다음 곡을 갖다가 밝고 밝은 걸로 딱 손길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